외화 가운데 다 있어, 외화 가운데 다 있어 오케이, 하나 패스 패스 둘, 라이트 믿고 던져, 믿고 던져 가자 라이트 축구 공격 오케이, 그냥 가면 돼 하나 둘 조절 둘 둘 아, 손을 밟았나요? 중지 중지 자리에 앉아 중지 앉아, 앉아 왜? 레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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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금방전 네 번째 공격할 때 누가 봐도 높게 아니, 지금 무학여고 최소영 감독이 네 방금 포패스가 아니냐 아, 아 아, 아 미세기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네네 자,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면 저 자세로 이게 다들 앉는데요 심판이 이제 모여서 네, 회의를 좀 전에 마지막 공격에 포피스라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아, 세 번만에 공격이 돼야 되는 거죠? 네 번째에는 좀 공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네 번째 공격을 던졌는데 좀 높은 공격이 들어왔고 오케이, 하나 패스 패스 둘 미고 던져, 미고 던져 공격으로 안 본 거죠 그렇죠 아, 이걸 패스로 보느냐 공격으로 보느냐 그렇죠 아, 그러니까 이게 던진 게 공격이 아니었다는 마지막 던진 공격이 아니었다는 마지막 던진 공격이 아니었다는 좋아 마무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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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아, 인정됐어요 인정됐습니다 그럼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죠? 자, 대야볼 공격권 넘어갔다 공격 확실하게 자, 라인 잡아, 라인 잡아, 라인 잡아 공격 확실하게 하나 간다 안 자, 윤수연 공격합니다 위험합니다 이 진봉 위험해 product UP orian 부탁드 W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